해남에서 소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여전한데요. 방역과 예찰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.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19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은 닷새 만에 전국 10개 시군으로 확산됐습니다. 지금까지 30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27건이 확진됐습니다. 전남에서도 해남에서 첫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최종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. 전라남도와 전남 일선 시군은 유입 차단을 위해 차단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. 소 사용농가 1만 8000호에 대해 임상 증상이 있는지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럼피스킨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합동점검반도 전남에 내려왔습니다. 약품 재고량과 장비 인력 보유 현황 등 방역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소 럼피스킨병 차단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라남도는 소 사용농가의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안주도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,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